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배떡에 로제떡볶이 준비했고요 주먹밥 타코야끼 튀김들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Thnds 이렇게 매우 좋아萬원 opening 오랫동안 요즘은 되어있고 오늘도는 이걸로는 오랫동안 넣고 애기롭게 소시지 조금만 먹겠습니다 중국 방역량 핫도그 그냥 먹기 좋은 국물이 좀 먹기 때문에 아쉽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쉽게 먹기 좋은 면 ㅋㅋ 아쉽게 먹는 것 같아요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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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리 고소한 고춧가루 톡톡톡 오잉 고춧가루 치즈볼 마귀는 크기 바삭바삭 마귀는 거 마귀는 크기 마귀는 크기 마귀는 크기가 마귀는 크기 마귀는 크기 마귀는 크기 치킨버스 마근도 치킨버스 핫도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